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대로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인생 허물을 고백을 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것이 다 모든 것이 헛돼도다. 그리고 십장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의 무상함, 쾌락의 무상함, 인간적 지혜의 한계 또 인간 세상의 악과 부조리, 왜곡된 현실 등등 이걸 언급하면서 인생 허무, 인생 허무를 다루고 있어요. 해 아래서 삶이 전부라고 하면 괴로울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부터 12장까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 영혼을 바라보는 눈 해 아래 삶이 아니고 해 아래, 해 아래 새것이 없어요.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살자.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해 아래 살고 있잖아요. 해 아래. 우리는 해 위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바라본다. 이 말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분별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밝혀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사는 모든 거잖아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일 전 우주적인 일 이것이 다 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씀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된다. 인정해야 돼요. 생사 성공 실패 부유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높고 낮고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게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신앙생활이 여기 시작된다. 그래서 신앙 열 가지 발판 이 발판의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사람은 뭐로 시작해요? 기도로 시작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성부, 성자, 성형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내게 권능을 행하시고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날린다. 하나님이 날린다. 오늘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보자의 축복 신관촬 2, 3절의 빛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야 주옵사사 삶고삼 기도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보자의 축복이 오늘도 나에게 이마야 주옵사사 얼마나 멋있고 힘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꽃이 매일매일 피어지는 이런 놀라운 증거 이런 체험 이 삶은 나잖아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잖아요. 아멘이 다 쭉 간다.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하잖아요. 아 성령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구나. 이거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불신자하고 차별화된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가진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진 이 고정관념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와 사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허무 밖에 없어요. 허무에요. 허무 뻥이에요. 다 가진 것처럼 아주 잘 나가는 것처럼 배운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웃기지 마세요. 뻥이에요. 뻥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거무요. 거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헛되고 헛되다 하면 네가 얼마나 살아봤는 솔로몬이 말하고 솔로몬 인생이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젓가락이 젓가락이 검 젓가락이 검이라니까요. 침대가 검이요. 검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후공이 천명이요. 세계에서 짠 왕들의 딸들 미인들 다 끌어모으세요. 그 정도로 잘라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는 말이에요. 허무 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그런데 시각으로 탁 쳐라보면 허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눈으로 사건 문제 환경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이게 다릅니다. 영적인 사람 여기에 평안과 행복이 넘쳐요. 영경오더신도 오늘 말씀 통해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며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절대 지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혼을 위한 믿음의 투자입니다. 1절 2절 봅니다. 너는 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위해 도로 찾으리라. 일곱 개나 여덟 개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이말든지 너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사람으로서 삶의 관심사가 달라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떡이라는 말은 단어 어원에 보면 떡이 뭐예요. 재산이 재산. 재산 또 살림살이 그렇게 상급적 용어를 접근하는데 상급적 이원을 남기기 위해서 출항하는 무역선 여기에 자기의 자신을 자산을 기꺼이 다 투자하라. 이런 뜻이 또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업과 관련시켜서 곡식의 씨앗을 촉촉한 땅에 뿌려서 추수 때의 풍요로운 결실을 얻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 나눔과 구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본문은 나눔과 구제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의미예요. 가진 것 베풀어주라. 네가 가진 그 떡을 손에 움켜쥐고 살지 말고 오늘 먹었으면 나머지는 바구니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던져라. 그러면 그 떡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언젠가는 너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해석이 이런 다양한 해석들을 종아해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무슨 투자?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해라. 영혼을 위한 것. 하나님이 자녀만이 가진 덕권이에요. 영혼이라면 단 하나 불신자는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위한 투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덕권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허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양을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 물질을 드린다. 삶을 드린다. 영혼한 영혼한 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혼에. 요즘 메시지를 하면요. 장세기 3장의 자기중심 장세기 6장의 물질중심 장세기 11장의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 벗어나. 더 이상 나 나 나 하다가 삶을 그렇게 마감해서는 안된다. 눈 감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라. 이제부터는 삶고직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나가라. 이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면요. 우리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혼자만 살겠다는 이 눈에서 이제는 사람을 살려야 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 수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세계를 바라봐라. 그게 해외 캠프예요. 그 나라 돈 들어간 시간대로 가가지고 보금전하고 그냥 오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도 어리석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관광을 가든지 이거 완전 캠프 하고 온다 얼마나 시간 들여 물질들어 보금만 전하고 온다. 그것도 죽도 땀 흘려 허신하고 영혼을 위한 투자였어요. 누구는 계산할지 모릅니까. 누가 누리는 세상 삼촌 그런 거 할지 몰라요. 오직 산모직 이지요. 차원이 다르죠. 내 교회 내 교회 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자. 그래서 가야 돼요. 우리 빚을 갚으러 가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투자를 가야 됩니다. 어디 2, 3, 철라라 5천 종족 가야 돼요. 계속 그게 하나의 빚 남는 거예요. 악착 악착 끌어모하였다 꼬깍 꼬깍 사기당하고 없어지면 저 이 억울한 게 있어요. 누구는 자기가 아까운 줄 모릅니까. 영혼을 위한 투자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애들 아이들 이방인 애들 이삼 나라 5천 종 오늘 또 우리 권력 전도 팀들 100회 권력 전도 팀들이 100회를 움직인 그 보고서를 간증자들 쫙 4분이 간증을 하고 5분이 간증을 하고 상상도 못한 남편이 돌아오고 그렇게 힘내시 어머니 영접시 이 골룩 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골룩 팀들이 가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쫙 가니까 목사님 가니까 영접시 전혀 할 수 없는 분이 그냥 얼떨결 위로 오니까 겁나가 영접시 떼거리 가는데 확 가가지고 그러니까 영접시 가문 보고 막 그동안 되어진 척자가 이러더라 실제 축복이다 오목사부터 축복이다 한용운이 천하밖에 안 돼 막 그냥 팔뚝만 또다니고 저 해남 마지막 끝이라는 해남에서 또 볕하고 또 조그만 섬에 가서 영접시 기고 세례 주고 얼마나 축복이오 땅 끝 중에 땅 끝이지 누가 찾아가겠어요 해남 끝에서 배 타고 또 30분 가서 조그만큼 살고 할머니 한용운을 전도하여 누가 가겠냐고요 지구상에 권력 전도팀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어느 개교회가 해외 캠프를 그렇게 갑니까 어느 개교회가 237나라 복음하겠다고 237개 장로 세워놓고 전 교인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한나라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어요 척복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여론이 흔들고 사단이 흔들고 아무리 틀어도 예원교회는 반석에 지은 교회다 237나라 오천정 복음하를 외치는 이유가 이겁니다 특별히 이제는 보면 일곱 개나 여덟 개에게 여덟 개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는요 특정한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도와라 그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 도와주라 사실 이것은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남에게 베풀는데 그냥 베풀어 주라 꼬불치고 있지 말고 베풀어 주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진 거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거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유일성의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만이 가진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 복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진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있냐고 물어봐요 없다니까요 오늘 가을 홀력전도 팀 중에 이 교회에 와서 예수가 크리스도 처음 들었다 예수가 크리스도 이 원색적 복음 이 유일성의 복음 아멘 처음 들은 너무 감격했다 유일성의 복음 이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데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복의 근원 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일가 친척이 다 복을 받을 거야 나는 영주 아브라함이야 아멘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주 아브라함 복의 근원 이라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은 가진 사람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복의 근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쫙 가문이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냥 복에 근원되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은약적 축복이다 그 축복을 체험하세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바랐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조카까지 다 복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바랐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도 중요하게 서시잖아요 오늘 말이지 한국 기독교 기독교단 협의에 한국 기독교 사단법인 한국 기독교단 협의에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의 유명 기소한 목사부터 좀 원료들 싹 다 들어있어요 그게 내가 이사여 이사가 됐어 이사 난 이사를 추천했어 그걸 이사해야 한다고 우리 교회에 다 와서 오늘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거기 와가지고 다 내가 왔길래 내가 이사 대접하면서 삼합의 추면서 우리 교회를 막 자랑했더니 와 색소적은 막 그냥 어 해방선언부터 확 감시합니다 죽이는 거지 영적으로 말이야 영적으로 베푸는 거지 영적으로 나눠주고 죽어 또 죽어 보탈이 사각하도록 영육적 여러분은요 인생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답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장에 불신자들은요 전부 다 온갖 영적 문제를 휩싸여 있어요 종교인들 영적 문제를 휩싸여 있어요 한마디로 막 자물쇠로 막 확 묶여있는 상태 다 묶여있어요 지금 죄와 저주의 자물쇠 이거 풀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예요 예수 크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복원밖에 없어요 복원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사람을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해방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타트 만 현장에서 열리는가 확인해보라 확인해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맛을 못 보지요 가만히 가지고 막 전해봐야 막 감탄하지요 권력전도 막 권력전도 목사님 권력전도 이런 전해보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남편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놀래요 부인은 어휴 진짜 12주 교육반대 훈련 다 봤다고 예배만 없드는 게 아니라 훈련 다 봤는데 자기가 보고 놀랬대요 와이프가 이 권사님이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전해봐야 맛을 한다니까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했죠 금과 은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뭐지라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요 복음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보세요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40살이라고 했잖아요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태어나서 뛰어라 일어나 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게 벌떼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세상적으로 치료하면 물리치료 오래 받아야 일어나야 물리치료 필요없어 걸었네 이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 변화된 거듭난 자의 삶이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해답 얻은 자의 이 기쁨을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해답을 딱 주니까 그 사람이 생의 해답을 딱 찾고 변화된 그 감격을 상상해보세요 전도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진정한 해답을 얻은 자의 축복을 함께 맛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생명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은약공동체 은약의 가정 이런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놓지 말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주는 자가 이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이유는 믿음의 투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다 보고 계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걸 다 보고 계세요 시간들로 물질대로 그 바쁜 시간에 복음 때문에 다 보고 계세요 너는 너 떡을 물 위에서 던져라 여러 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가 뭐예요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이 믿음의 투자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 해 주실 것을 밝히고 있잖아 그건 저는 체험하거든요 내가 아무 동기 없이 여러분처럼 병신도 때 집사 때 청년 때 집사 때 장노때 아무 동기 없이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때문에 오랜에 다 들었어요 집에 생활비는 그냥 띄엄띄엄 쯤에서 교회는 다 들었어요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제대로 비싼 거 묵은 적이 없어 다 직분 따라 오랜에 나 아무 생각 없이 그 기관이 붕 되어야 되니까 붕을 위해서 내가 목격 영틈 1%도 생각하는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그래요 이런 믿음 가지고 영적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상급으로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복음을 위한 기스낸 거 복음을 방해한 거 다 돌아옵니다 후손들까지 다 돌아옵니다 똑같이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유대 격언에 보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다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진 것 다 잃어버려요 주는 것만 남는 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보아를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도적이 없고 통록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 자신만을 챙기면요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될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주겠다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이요 아셔야 될 것은요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할 때 자꾸 전할 때 더 풍성해져요 전하면 전할수록 더 풍성해져요 마치 우물물에 물을 계속 퍼내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가난할 때는 우리 동네에서 우물물 하나 있었어요 그 우물물 하나 가지고 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우물물을 퍼냅니다 우물물을 퍼내요 퍼내면 또 나고 또 나고 계속 퍼내요 우물물을 자꾸 퍼낼수록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근데 안 퍼내고 났던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말라버려요 이상하지요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지속하세요 누가 보면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 보세요 그러니까 주면 주는 대로 누르고 흔들어지고 자꾸 따지면 따지면 그것도 다 대가 받는다 이 말을 하잖아요 참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은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라고 주면 손해잖아요 주면 손해잖아요 손해할 것 같은데 유익이 돼요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말해요 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구 받고 싶으면 얻어먹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대접하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 자존심이 얻어먹지 않는다 절대로 무조건 산다 저는 얻어문 적이 없어요 거의 90% 내가 다 샀어요 병신도 행편되나 모릅니다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잖아요 그때 개척했을 때 전도사 강서노예 합동적 강서노예 노예하러 갑니다 공안교회 노예하러 갑니다 강서노예 다 오잖아요 강서노예 다 옵니다 그럼 우리 시찰이 있습니다 강서노예 하는데 남부산 노예 하는데 강서시찰이 있습니다 시찰 그럼 제가 정의를 합니다 점심시간 제가요 전도사 주제에 우리 시찰 모든 목사님 장노도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식당 큰 식당 빌려가 그거 다 모시고 대접을 그 목사 장노도 그 목사 장노도 막 먹게 알아요 막 웃어가면서 그 모습으로 행복한 거예요 돈이냐 없어요 카드로 그럼 몇 달 고생합니다 몇 달 그거 갚으려고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게 너무 좋아 얻어먹으면 안 편해 솔직히 대접하는 게 편해 주라 아멘 행편이 나와서 줄 수도 있겠지만 행편이 안 돼 있더라도 내 영적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자에게 전도를 위해서 주라 불신자에게 대접해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직 그 복음 때문에 한번 헌신해보시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성 어거스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 열망보다 우리에게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열망 축복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열망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줍니까 왜 안 줘 하나님의 축복하는 열망보다 더 크다는데 왜 안 주냐면 말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너무 돈을 사랑하니까 너무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데 그 영적 상태를 보잖아요 축복받으려는 우리 열망보다 우리의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는 열망이 더 크다니까요 이 영적이 더 크다니까요 이 영적이 더 크다니까요 왜 무슨 반대적인 삶을 사느냐고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우리 안겨주신 분이에요 까리지 않게 까리지 않게 까리지 않게 안 죽을 만큼 그런 분 아니에요 영계 모드 성도들 기쁨으로 영혼을 위한 투자에 최고 투자자가 돼가지고 가장 큰 수익을 거두는 정인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즉시 실행하는 영적 투자입니다 사절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타종하지 못할 것이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변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승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할 때 우리 투자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투자 제가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의 심정을 잘 압니다 한 번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심사숙고하지요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정말 될까 안 될까 헛수고 아니냐 손해 아니냐 여러 다양한 생각과 염려 걱정 가득 차지요 이렇게 세상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재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투자는 이런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사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농부가 바람 탓을 하고 날씨 탓을 하고 게으르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거둘 것이 날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저레도 솔로몬은 세상 만사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농부가 실을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 후에 하늘의 하늘의 뜻에 맡기잖아요 비가 와줘야 되고 적절하게 와줘야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돼 비가 적절하게 와줘야 되고 바람도 적절하게 불어야 되고 햇빛도 적절하게 나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까요 하늘의 뜻에 맡깁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뜻에 맡기듯이 우리의 영혼의 주소를 위해서 일단 뿌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성대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뿌려 뿌려 그냥 뿌려 전해 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것까지 다 책임집니까 우리 전하기만 하면 믿고 안 믿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런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할 것에 뿌리기만 하면 돼요 농부가 아멘 그거 뭐 나올까 안 나올까 왜 그런 걱정까지 하나 하나님이 속아는지 우리 속아는 아니에요 우리는 할 거를 뿌리기만 하면 돼 전하주고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뿌려 놓고 끝내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우리의 임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금을 위한 투자는요 즉시 실행할수록 상급이 커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환경에 두지 말한 얘기예요 나 너 환경 보지 말한 얘기예요 구름껜 하늘에 시선을 두고 날이 밝기를 말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지면 하겠지 내가 좀 나아지 말게 거짓말입니다 그거 형편이 나아지면 안 합니다 형편이 안 좋을 때 그 상황 거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싶으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적금 통장이 없었다고 내 개인의 적금 통장이 없었다고 수백억이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나는 개인 적금 통장이 없었다고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설교하면 거짓말합니까 통장이 있었는지 집사람이 알잖아요 개인 통장 없었습니다 꼽을 치는 거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엄청난 잘나가는 사람인 줄 알지만 내 개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난이 앞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난 앞에서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내 개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 되면 추러그레오 확실하게 가요 과일 박스를 꽉 씻고 교육자들 쫙 갇나 놔서 우리 집에 오면 과일이 없어요 내가 봉지로 가일 사과가 집에 들어왔어요 박스로 선물 다 하고 나는 비닐 위에 좀 사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늘 명절마다 그랬어요 저의 종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저의 종들이 너무 귀하니까 무생사 마셨다 극동호텔 그 당시에 해온 데 최고비 산호텔 부패로 다 모셨대요 그런 장르 한 명도 내 밖에 없었어요 다 계산하잖아요 내가 제일 주고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정인으로 말씀드리지 정인으로 정인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원교에서는요 이 투자하면 하나한테 바로 상달돼요 인분주의 선호사는 아무도 없고 자물이 없어 아무도 없어요 터시하고 기독권사 아무도 없어요 제가 늘 자랑해요 오늘 또 우리 목사님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랑하죠 우리 교회를 내가 38년 목회하면서 질문 받은 적도 없다 수백억씩 예기산 통과되기면서 한 분도 시험 된 적 없다 교회적이고 35년 건축하면서 질문도 없다 전부 다 말씀을 순종했다 이런 게 봤나 처음 봤는데 평생 목회한 분들이잖아요 다울러 목사들 야구부 4장 14절에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기니라 우리 생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하다 장담 못해요 내 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 일을 사람이 5분으로 알면 세계를 장악한다는데 5분으로도 몰라요 사고 날 때 보세요 1분만 알아도 안 죽어요 아니 몇 초만 알아도 안 죽어요 그럼 불가항격적인 게 너무 많아요 언제 무엇이 생길지 몰라요 내가 우리 드림교회 다음 주일날 초청 캠프하는데 메시지 달래서 오늘 방송으로 녹화해 보냈어요 잠재적 모든 사람은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 장애가 태어난 수 있지만 후천적 장애도 있어요 우리는 다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즉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정도였냐 가족 회의한 적 없습니다 마누라에든 물은 적이 없다고 바로 그 자리에 결정해 그래 성인도 받아요 6절 보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달라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미니라 솔로몬은 모든 일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파울도 골로서서 1장 29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최선을 다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오 성리 역사하는 사람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받겠다 하나님 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를 최선을 다해 사당이 볼 때 이 친구 이거는 정말 누구보다 일찍 추구하고 누구보다 늦게 태어나고 종이 한 장 아끼면서 전 한 통을 아끼면서 최선을 다하는 회사를 위해 주는 이 모습을 그렇게 살면 그 사람 그 회사 인정 안 받겠어요 성공 안 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일이나 개인 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오 하나님의 성이 같이 계신다고 뭘 맡기면 최선을 다해 10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우리 교회가 DNA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DNA를 보면 오늘 자랑했어요 그 부분들에게 그 부분들에게 오늘 금요일 날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축제다 8시 45분 50분에 시작한다 털어봐라 아마 나 털어봤을 거예요 오늘 딱 시작을 하니까 그때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 작품을 만든다 뮤지컬처럼 지난주일 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소년부가 이 털어봐라 완전 하나하나의 작품이다 매주 그렇다 오늘 다 봤을 거예요 어떻게 보냐 예원 그 들어가면 바로 생방송 나온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예원 DNA 지금껏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는 예원 DNA 아멘 이게 예원 DNA 예원 DNA는 다릅니다 얼른 뚱땅 적당히 그런 거 없습니다 맡겨주신 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 열심이란 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음 없는 열심은 삶이 힘들지만은 복음이 있는 열심은 플랫폼이 되고 그 열정은 감절의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다 자 7절 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리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항상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영격 투자를 해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예수의 소리를 체질화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면 알수록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어질수록 누리면 삶이 돼요 삶이 누려집니다 뭘 맡겨도 누려 누려 엔조이해 누려 즐겨 즐거움과 기쁨 사도 바울은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뭐요? 찬송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찬송을 즐겁게 부르며 은신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신이 영혼을 위한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투자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뚜디를 맞아도 피를 흘려도 나를 위해서 예비된 상급이 크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맞기 때문에 이거는 큰 상급이다 로마 도장 2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런 줄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소망 소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사회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바울은 체험하도록 모든 환란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체험하겠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따라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적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란 은혜를 체험하는 정거의 길을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프랑스 문호 빅토르 위고 빅토르 위고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신대륙에 이를 따는 것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신대륙을 향해서 닷을 올렸다는 것에 훌륭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당시에 스페인 강대국들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이런 강대국에서요 신대륙을 발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가야 되겠는데 너무 파도가 새고 날씨가 너무 날씨 날씨 타다고 바람 타다고 모든 일 다 타다가 주저주저 하고 빼를 놓쳐버렸어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날씨 좋은 여러 가지 환경 바라보다가 그런데 콜럼버스는 달랐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과감하게 그냥 도전해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배 뛰어버린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지만 영적 성장을 이루고 응답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적시로 순종입니다 적시로 이거예요 안그러면 쓰임 못 받아요 적시로 순종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은약적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부담되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연결의 설교 여름 설교지 제목이잖아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아멘 이게 응답받는 자세예요 응답받는 성격이 느리 느리해가지고 주저 주저가 소심해가지고 생각이 많고 못해 겁이 났어 아무것도 못해 응답 하나도 없어 뻥이야 영계 디네 아니에요 그거 영계 모드 성도들 성령의 체질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체질이 적시로 순종하는 체질이 그게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래 최고 투자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미래 증인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주저 사멸남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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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ş 일환 일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